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입을 먹방은 아몬드 빼빼로 하고 GS25 진심 가득 사과 330ml 150칼로리 먹어 보겠습니다. 먹방 시작. 이 주스 아침에 사과 맛 나는데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학교에서 받은 건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한번 사 먹어 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늘 학교에서 만나요. 오늘 학교에서 만나요. 양파를 먹어볼 부분은 정신적이는 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'S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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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멈추니까 음료가 안agh 잔스탕 아이씨 크로스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먹겠습니다 다 먹고 마지막은 진심 가득 사과 원샷 원샷이랑 해놓고 투샷 해버리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